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SQL 플러스로 접속을 하시고요. sys as sysdba 관리자로 권한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권한을 부여한다, 부여한다고 영어로 grant거든요. grant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떤 권한을 부여할 거냐, 표를 만드는 권한을 이 사람에게 줄 거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dba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트 약자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주겠다? to egoing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 이 egoing이라고 하는 사용자는 슈퍼 관리자의 권한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이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going이라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ba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최대한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우리 수업은 이제 교육용 수업이고 여러분의 부담을 줄어들이기 위해서 개념을 최소한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실에서는 이것보다 더 보수적인 권한을 줘야 됩니다. 아무튼 엔터! 그럼 이제 grant succeed라고 뜨죠? 성공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밖으로 나갔다가요. 그리고 SQL 플러스라고 해서 다시 접속을 하는데 이번에는 egoing이라고 하고 비밀번호 1, 6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터! 쳤을 때 접속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egoing이라는 사용자를 생성하고 그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그리고 접속하는 것까지 성공하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끝!